이만하면 순왕이죠. 바람도 딱 좋네. 이만하면 순왕이죠. 이리로, 와. 이유둔 히힛 이만하면 순왕이죠. 바람도 딱 좋네. 이만큼은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. 아... 아니 그... 말을 아끼죠 흠 이만하면 순왕이죠. 바람도 딱 좋네 정화! 음... 부위 파괴! 돛대를 부러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한 방이었던 효과적이네요.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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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해 빠져서는! 이런... 동료들 상태에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, 관리자님. 이리로... 와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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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치우고 그냥 가죠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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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방어적으로 가시죠 정화! 알겠어? 부위 파괴! 돛대를 부러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한방이었어요 아까 작살내놓은 부위 덕분에 한층 더 수월해질 것 같네요 관리자님 자세히 음, 정부를 잃고 있습니다. 하하! 가세! 으흑! 깨어라! 알겠어? 놀라운 명령이네요.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. 효과적이네요.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.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온다.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온다. 수많은 여기가 너무 어렵다.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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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이 방식은 제 방식이 아니었다는 걸, 그 후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